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2020년 유엔은 전세계 사람들의 체질과 평균수명을 측정해서 연령분류의 새로운 표준을 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이고 66세에서 78세는 중년이며 80세에 들어서야 드디어 노년 그러니까 노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전히 건강하고 기력 좋은 노인이죠. 그럼에도 회사는 직원이 평균 49세만 되면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고 뉴스에서는 60대 이상 성인을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농경시대 때 분류했던 연령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우리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이런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벌써 노인내가 다 되었구나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 노인내로 살지 않는 절대 법칙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나이 여든도 되지 않았으면서 애늙은이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꿈이 뭐니?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은 주로 어린아이나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이 정한 새로운 연령대 구분법에 의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65세 미만의 청년층이거나 또는 65세 이상의 중년층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청년들에게나 물어봤던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년이고 이제 갓 중년에 들어섰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저 단순하게 아휴 나이 들수록 돈이 제일 중요하다 죽을 때까지 재산을 꼭 쥐고 있어야 대접받고 살 수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방금 던진 세 질문을 쉽게 답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가엾거나 또는 한심한 청춘이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지금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를 여러분들을 위해 50 이후 쪼그라든 늙은이로 살지 않는 절대 법칙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50 이후 쪼그라든 늙은이로 살지 않는 절대 법칙 첫 번째 노후자금 계획이 세워져 있다. 아무쪼록 나이 들어서도 기죽지 않고 어깨 펴고 살려면 경제력이 밑바탕에 받쳐줘야 합니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우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2억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고 지금은 밤잠을 못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빚에 대한 압박감과 자책 후회 그리고 상실감 때문에 경련에 의한 호흡곤란 스트레스로 인한 구토와 공황 불안 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50대 초반의 남성분의 글을 엊그제 읽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노후가 다들 불안하다고 하는데 막상 친구들을 보면 꽤나 튼실하게 노후 준비를 잘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죠. 급한 마음에 한 방에 따라잡으려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온갖 종류의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기꾼들이 즐비합니다. 노후자금의 준비는 첫째가 안정, 둘째, 셋째도 안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자금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아주 일부만 돈을 다 날려도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만 하는 게 현명합니다. 50 이후 쪼그라든 늙은이로 살지 않는 절대 법칙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뭔지 몰라 친구들 뒤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나도 모르던 것을 운명처럼 찾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딱히 할 게 없으니 마지못해 따라다니다가 심드렁해져서 그만두기 일수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의 10대 시절로 돌아가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대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 이후 쪼그라든 늙은이로 살지 않는 절대 법칙 세 번째,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따지기가 곤란할 만큼 둘 다 똑같이 중요하죠. 운동하면 몸도 좋아지지만 정신도 맑아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망가집니다.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기회만 되면 얘기를 하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성인이 50%도 최대지 않고 35.4%는 글쎄 운동 부족이랍니다. 7일 동안 전체를 합쳐서 2시간 남짓되는 그 짧은 시간만 운동해도 건강에 좋다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러면서 성인병 걸리지 않을까 치매 걸리지 않을까 걱정은 과할 정도로 하죠. 걱정할 그 시간에 나가서 동네라도 한 바퀴 도시기 바랍니다. 50 이후 쪼그라든 늙은이로 살지 않는 절대 법칙 네 번째,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 롤모델이라고 하죠. 단순히 존경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런 인생을 살고 싶으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활 몇 면을 따라하고픈 사람이 바로 롤모델입니다. 우리 반 1등이 갖고 있는 공부하는 습관과 방법을 따라해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이 제 롤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은 60부터 본격적으로 꽃피우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혜 선생처럼 포기하지 않고 제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0대를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닮고 싶은 여러분 자신만의 롤모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50 이후 쪼그라든 늙은이로 살지 않는 절대 법칙 다섯 번째,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보든 사물이나 현상을 보든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처럼 만사를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도 예쁘고 정겨울 수밖에요. 센스도 만점이죠. 나이 들면서 고약하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아냥이 서려있고 나쁜 기운이 배어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 표정만 봐도 드러나죠. 눈동자는 탁하고 표정은 어둡거나 사납습니다. 같은 주름이라도 웃어서 생기는 주름과 인상 써서 생기는 주름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보기 좋고 편안하고 다른 하나는 보면 무섭고 불쾌하고 눈을 돌리게 되죠. 이렇듯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버릇하면 점점 젊어질 수 있고 얼굴 표정도 바뀝니다. 50 이후 쪼그라든 늙은이로 살지 않는 절대 법칙 여섯 번째, 망설임이 없다. 젊음하면 역시 도전정신이죠. 도전하지 않는 청춘은 이미 늙은거나 진배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실패하면 어쩌나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나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머뭇거리거나 포기하면 그게 바로 늙은 겁니다. 신중하다, 준비가 치밀하다는 말로 피해갈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춤거리고 망설이는 것만으로 벌써 아까운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짧은 인생, 망설이다가 세월 다 가는 수가 있습니다. 50 이후 쪼그라든 늙은이로 살지 않는 절대 법칙 일곱 번째, 인생의 낙을 찾았다.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일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신선 노름의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재밌는 일이나 놀이에 너무 열중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인생의 낙을 즐기며 푹 빠져 사는 게 신선 노름이라니 더한 행복도 없겠습니다. 청년인 여러분들 나이에 걸맞게 사는 게 청년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엄연히 청년으로 분류된 연령대에 있으니까 말이죠. 청년 세대는 모름지기 꿈을 꿔야 하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